멋지! 좋아하는 거야?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야. 이거 어떻게 나는 거야? 테니스 좋아해요? 아우 썩어야겠다. 오 잘 어울려. 하나, 둘. 한 명 없다. 하나, 둘, 셋.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여기 있지. 진짜. 너무한다. 친구분들 혹시 지하 내려가 보셨어요? 지하의 환상의 세계가 펼쳐질 걸 약속합니다.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아 민망해. 에저씨 같이 가보자. 일하고 온 거 같죠? 네, 일하고 온 거 같습니다.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아, 너 일하고 온 거 같은데? 뭐하고 왔습니다? 말갔어요. 이거 어떻게 열어? 아, 이게... 이렇게 하는가? 응. 이렇게 바르는 거지. 아, 이건... 뭔데? 붓이 나와? 이거 나와봐. 미안해. 그래, 이거... 오이구는 원래 이브를 켜서 발라주는 거 같은데...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이거지? 아이브로우 펜슬. 짠. 눈 어딘가에 하는 거 같은데. 이건 뭐야? 오, 눈두덩이. 눈두덩이 하는 풋풋한 데이트를 즐기고...